히히힣! 히히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힣 야 이슈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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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!! 레전드로 냈어 야 뚜려 근데 우리가 쟁탈 사실 킨의 초싸움이 아이고 가셨는데? 나이스 나이스 와 수리 나 너무 많이 죽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쓰레기촌 우리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네 상대 아마 위도우 위도우 에코 나올거 같은데 네 위도우 쓸거에요 어 위도우는 그냥 니가 이기면 되고 야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트래필 트래필 방심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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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 때려준 거 감동이었다 얘들아 우리팀 좋았다 어 준기 딜라인 포커싱 지렸다 우리 돌아서 4명 잘라버렸다 아 비벼준다길래 나 판스팅이 오리산줄 알고 찾고 있었는데 대굴대굴 구라덱이잖아 망가망가 엠톨이라고 판스팅이 조그맨 불러버리고 싶은데 어떡하냐 야 루저 잘 못하냐 자 루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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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보자고 아 6연승이다 이거 7연승 하나 둘 셋 파이팅 앞으로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 야 위덩 플레이어 이거 위덩 플레이어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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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준기 위덩 플레이어 위덩 플레이어 야 지영 지영 메이옵다 메이옵다 왔어 준기야 스페이드 잡았어 잡았어 안녕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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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높다 다음 시내야 시내 시내 이기면 돼 아 아쉽다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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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메이옵 올라간다 메이옵 올라간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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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위에 있어? 밀었어 하하하하 야 컷때문다 컷때문이 땡겨 컷때문이 땡겨 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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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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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할만하다 야 티하다 이거 할만하다 얘네 바꾼다 다이브다 야 이거 우리가 쫄 필요 없이 가서 패면 돼 그냥 윈덩은 할만하긴 한데 좀 빡세다 어제보다 안 빡센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안 빡세 어제보다 안 빡세 어제보다 안 빡세 어제보다 안 빡세 어제보다 왜 빡세지 근데? 그니까 어제 그냥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야 좀 압박감이 있어서 아까 그 첫 싸움 땐가? 그 지렸다 범준이 티인회 때 갑자기 디바 슝 달러는데 강창 맞춰서 강창 맞추던데 그거? 추락시키던데 그냥? 그 똑 떨어지던데 까불잖아 진짜 올라왔어도 상관 없었긴 한데 그냥 기 살려주려고 하는 얘기야 이건 이겼어 칠 수가 없어 그러면 칠 수가 없어 까비 저게 저게 야 이거 니네 지금 뭘 잘못했냐 다 왔나? 다 말해봐 상범위부터 상범위가 없구나 야 오늘 이기면 상범위 인터뷰할래? 남진이 난 안 하고 싶어 이미 상범위야 근데 나이스 하루 나는데 왜 이 키보드 소리? 난가? 어어 어어 차가 저희 과간이 쟤네 궁효율이 너무 좋다 막 해보자 암막해 암막해 방금 전 라운드에 한 5번 맞춰봤다 나 개필 탔다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거는 끊자 바터리다 얘들아 답해줘 이거 올 때 온다 슬슬 온다 틀어 왼쪽 틀어 왼쪽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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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안 죽대 안 죽대 안 죽대 실컬 로 실컬 내가 죽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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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상대 상대 교체 있어요? 어 어 야 퓨리랑 에코 들어오지 아 저 뭐야 에코란다 퓨리랑 에코 에코 맞긴 해요 등류의 향기 지금 느껴버렸다 나 지금 스크림 때 하는 것보다 한 백팬 생각 많이 하면서 게임하고 있어 나 지금 나 지금 상대 팀 위치 찾고 상대 팀 거리 조절하고 상대 팀 스킬 보고 있고 다 하고 있다 나 지금 플러스 1 하려고 나 플러스 3 중이다 지금 나 범준이가 대회 때 조금 침착해지고 잘해지는데 아 스크림 때는 살짝 그냥 저냥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X밖에 맞는 거죠 근데 왜 스크림 때는 그렇게 X같이 하는 거야? 어이구 어이구 왜 때 잘하면 이제 연봉이 다 오르기 때문에 어이구 맞구나 어우 어 딱히 트레는 안 무섭다 중기 때문에 원징이 피 원징이 피 원징이 피 아 형 좋아 고장이야 원징이 아쿠자 복구시계 누구죠? 복구시계 비바 머스쿠프 야 1인분만 해주면 편하게 이길 수 있다 야 그건 아닌데 힐 우선순위 밀렸다 너 엥? 나 디바 아니다 시그마다 힐 우선순위 올라갔다 내 눈엔 디바다 어이구 남진현 눈이 좀 특이하긴 해 메이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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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긴 한데 같이 싸워 정신아 야 천천히 우리 금방 가 우리 가 나이스 빅토리 빅토리 빅도 오고 좋네 아주 좋아 비오면은 비오면 너무 좋아 우리게 리격대인거야 이거? 너네 정신 안차려? 정신차리자 정신 게임 시작 전에 심모 좀 하자 연구 가라앉히고 연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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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 idad 이게 뭐라고 9시까지 하고 있냐 나 10시까지 해도 되니까 이기고 싶어 상하이도 우승했단 말이야 아 우승 한 번만 해보자 상하이도 우승해서 우승해야 돼 상하이도 우승하고 맥도날드도 우승하고 아 나 졌다 트레필 트레필 아 빨리 빠진다 아 까비까비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